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오면서 품질 좋은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추석맞이 직거래장터가 오는 8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강서구청 주차장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직거래장터에는 강서구와 자매 결연을 맺은 임실군, 상주시, 태양군 등 11개 시군에서 생산된 고구마, 치즈, 한우 등의 농특산물을 판매합니다. 특히 중간 유통 과정을 없애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진행돼 구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터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30일은 오후 5시, 31일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됩니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장터를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먹거리 장터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기타 장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자막은 어떻게 되었는지 고려해주세요?